너 안 먹니? 어 저 먹겠습니다. 따로 먹겠습니다. 어 좋다 좋다. 많이 먹으십시오. 다음 주 성재합창단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뉴 진스의 디토입니다. 김 있니? 김입니다. 어. 오징어 젓갈이네. 제가 시킨 게 이제 그 소. 양. 입맛에 따뜻해. 내장. 뭐 뭐지 소 뭐 뭐였는데. 소 양지. 양지 뭐 국밥? 뭐 이런 거였어. 방제 그냥 안 바꿀게요. 귀찮으니까. 선지 보십시오. 양 소고기 해장국이래. 음. 아 선지는 언제 먹어도. 너무. 고소해. 아 선지 맛있다. 선지 상태 좋네. 오래 끓인 선지는 선지는.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고.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. 퍽퍽해요. 음. 퍽퍽하고. 뭐라 해야 되지. 질감이 별로 안 좋아. 색깔도 탁하고. 근데 신선한 선지는. 요런 느낌입니다. 예. 단면이 아주 이쁘죠. 깔끔하게 떨어졌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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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 이것이 조선의 푸딩이다. 정말. 너는 뭐 시켰어? 저는 일반 소고기 해장국 시켰습니다. 음. 소고기 해장국. 맛있다. 야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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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여기 선지. 선지 맛집이네. 선지 되게 신선한 상태에 있었네. 구멍 뽕뽕 나 있는 선지가 아니야. 음. 부드럽게 들어오네. 아. 저는 선지를 참 좋아합니다. 아. 사진에는 선지가 없었는데. 선지가 들어있으니까 왠지. 내가 추가를 했습니다. 아. 너가 또 추가를 했어? 네. 깔끔하네. 잘했네. 어우 맛있다 먹방을 제가 그동안 참 잘못해왔어요 막 뭐 맛있다고 막 눈깔 뒤집고 음식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면서 그런 참 교양없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교양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쩝쩝거리지도 않고 그게 재밌데 코트야 뭘 모르네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망하셨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정갈하죠 네 이거 이거 으흑 팬서비스 해드렸으니까 그만 요구하세요 양입니다 양 이게 바로 소의 횡경막 부분이죠 음 음 아주 맛있네요 자 양지머리 요거 좀 살짝 건져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양지머리입니다 으흑 으흑 음 아 양평식이네 이거 소고기 국밥 같은 경우는 전라도식이 있고 양평식이 있고 그래요 양평식이네 요즘 김에다 밥 사먹는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식감도 좋고 새삼스럽지만 담백한 이 맛이 맞아 진짜 김은 한식의 고트야 아 고기 진짜 맛있네 굉장히 좀 깔끔하네 랄프야 앞접시 하나만 줘라 아 아 아 아 아 조심히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좀만 무게를 받으니까 바로 끊어지네 에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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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 양 시래기 당면 식감하며 구수하고 식감하며 식감하며 당면, 콩나물, 고기, 양 flat prote öldечение 행흡RO pero las semilas van a season hay muchos 꼬 speaker 아 잘 시켰다 잘 시킨 것 같아 크으 고기랑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 양이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치즈볼 오징어 오징어 아... 아... 그리고 저는 이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국물을 좀 먹으면 먹어서 양을 맞추는거죠 약간 너무 국물이 많지도 않게 너무 잡아가지도 않게 딱 맞추는거죠 제가 장기하게 먹기 때문에 아침에 숙성 넣어 sat아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밥은 좀 할려고 해요 햇빛이 피지 오지요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 찹쌀떡 하아 하아 쓰읍 쓰읍 하아 당근은 진심으로 찢어지는 중 화이트에 가고 있는 거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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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너무 맛있어 으어 하아 쯔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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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유 쯔슈 쯔승 쯔 쯔 어디갔어요?? 아, 방금은 좀 진심 먹방이었다. 인정. 아, 방금은 좀 더 맛있어. 아, 방금은 좀 더 맛있어. 아, 방금은 좀 더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